과테말라산 커피는 스모키 커피라 해서 연기냄새가 약간 난다. 재배 농가를 찾아가 봤다. 크지 않은 농장이다. 반갑게 맞아준다. 주인은 농장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 과테말라 커피는 햇볕에서만 말린다고 자랑이다. 커피도 한잔 맛보고 가란다. 이분들에겐 아직 카메라가 신기한 것 같다. 과테말라 스모키한 커피. 이맛이다. 맛있는 커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스모키한 커피. 이맛이다. 이맛이다. 배달의봄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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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